내 생각에 우리 집에서 상당히 비싸는데 꼴보 실고버서 없어요 한번 차이가 뼈가 드러나는 정도인데 어? 그래요? 소IE권을 인사 안 해 왜 아다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말 학대를 당한 적이 없는 친구 같아요 사랑을 받는 거를 저 친구가 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집사람이 오전에 평균 2시간 이상 저녁에도 최소 2시간 이상 왜요?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야 아우 착해 야 나 착해라 호호호호호 나도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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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지 아유 잘했어 이제야 두 마리였잖아요 하다 하디 네 하다 하디 하디는 제 동생이 입양을 해서요 제 동생 집에 있어요 하디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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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자랑해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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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. 못 앉아. 큰 걸음도 바깥도 안 나와. 주차장 데리고 들어갈까봐. 저기 주차장. 우리 하단은 불행이 차를 못 타요. 승용차가 됐든 어떤 차가 됐든 차라는 거는 일단 타는 거 자체가 거의 힘든 일인 것 같아요. 반응 안 하자. 이거 어떻게 줬어요? 절반은 타고 나머지는 멀어서 왔죠. 거리가 있어요. 그래서 그걸 넘어가면 덜덜덜덜 떨고. 결국은 이제 네가 타는 거야. 간다. 안 돼. 안 돼. 내리지 마. 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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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식도 안 먹고 얘 침 너무 많이 흘리니까 이 앞에 내려주세요 알았습니다 내리실게요 네 통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? 더 타면 이제 좀 편안해졌어요 한 번 더 타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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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디가 오늘 놀러 오기로 했어요 하디 어딨어 하디? 하디 왔나? 안녕하세요 언니네가 2강 결정하고 한 일주일 있다가 저희가 보러 갔고 하디도 처음에는 차를 안 타려고 했어요 두 번, 세 번 하다 보니까 차를 열면 자기가 탔고 하다가 차만 좀 잘 타면 김포도 오고 저희가 하디는 차를 그래도 타니까 왔다 갔다 같이 놀면 엄청 좋은데 좀 아쉽죠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심리적인 부분을 이용해서 저희가 좀 더 잘 적응할 수 있게 하는 방법들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지금 관심 주면 먹을까요? 하나만 줘보시겠어요? 네 네 네 네 무섭다고 도망갈 때 보호자님이 아휴, 그래 무서워 도망갈 때 이렇게 지지를 해주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조금 더 강단 있는 모습으로 버텨주시면 더 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치 너무 잘 하다가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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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진짜 잘가네. 아이고, 이뻐. 몰래 같은 수는 간식 먹어요, 안 먹어요? 오, 네. 오히려 여기에서 더 시간을 보내고 더 깊숙한 데로 왔는데도 간식을 먹는단 말이죠. 좋은 신호입니다. 음, 냄새를 맡네. 엄마가 앉아 해볼까요? 그러고 간식 줄게요. 앉아. 오, 먹는다. 엎드려, 엎드려. 옳지. 너 저기 난리치던 게 맞아? 침 쫑약도 풀리고. 쫄깃하게. 뿅uchar다. 네, 몰라. 오, 또 또 온다. 오. 이렇게 빠르게 시간을 가지고, 뭐죠? 어허 진짜 믿기지가 않아 어떡해 강아지가 엎드렸다는 것 자체가 조금 더 안정한다는 이유이고 그렇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느끼는 불안감 누군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좋아요 괜찮아 괜찮아 그렇지 좋아 좋아